여러분들 여기는 혜전대학교 대학촌에 있는 먹사 앞에 있는 기계 지난번에 대형 자명종식에 뽑았던 그 기계 앞인데요 자 2번이 지금 거의 다 밀렸는데 눈물도 빠져 있는 것 같구요 왜 포기하고 가셨을까요 2번 상품이 바르톨로메오 정품이거든요 1번 스피커 3번 에어 쇼파 4번 캠드론 다 깨끗한데 얘만 다 밀려 있어요 포기한대 분명히 이유가 있을텐데 찝찝한데 밑에 뭐 홍짜배기들이 좀 있기 때문에 일단 뭐 속는 셈 치고 한번 해보죠 5,000원만 먼저 가봐야 되겠다 일단 5,000원만 왜 안 했을까 오 밀리는데 2개 다 완전 2개 다 밀리네 오 허당인데 누가 돈 떨어져서 간 걸까요 왜 그러지 야 이거는 야 이거 거저 거저 먹었는데요 지금 거저 거저 가라오는 5,000원에 나오겠는데요 와우 어 나갔어 지금 나갔어요 하나 어 땡큐베리 아 이외에 나오셨습니다 아쉽다 그럼 저 아래 것까지 다 빼고 싶은데 아이 전화가 와가지고 자 녹화 잘 되고 있죠 카메라 왜 이렇게 흔들리냐 비행기 모드로 하고 했었어야 되는데 자 2회 남았고요 아직 2회 중에 일단 코알라 먼저 어차피 2개 밖에 없네 어차피 이거 하고 카톡 방향제 아이고 누가 돈 떨어져서 갔나보네요 안 되는게 아니고 어 지나가다 게이득 봤네 그냥 갈라 했었는데 지나갈뻔했네 왜냐면 방학중이라서 지금 사장님이 매일 오진 않으시거든요 어 뭐 하나 더 있다 이거 안 뽑았는데 어? 아니 그냥 뭐 넣고 갔네 나 야 이런 이득이 누가 보면 주저갈 줄 알겠다 이거 웬일이냐 이거 내가 뽑은 건 이거야 이거 하고 제가 제일 좋아하는 피규어 잖아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피규어 잖아요 이것 중에서 4번 빼고는 솔직히 다른건 필요가 없고 제일 좋은 상품을 거의 공짜로 얻었네요 참 기가 막히네 자 요거는 뭐 여기까지 해야 되겠죠 더 할게 없어요 지금 완전 빼곡하기 때문에 잘 나가요 여기는 이제 사장님이 대학로고 이제 학생들 좀 편하게 하라고 배려해준다고 했었거든요 전에 여러분들 여기 학생이신 분들은 계약하시면 여기 먹스 앞에 있는 기계 많이 하세요 정직하고 좋으신 분이거든요 믿고 하셔도 됩니다 지금 잘 나가긴 하는데 제가 굳이 뭐 할 필요는 없어서 요거는 여기까지 할게요 고맙습니다